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288쪽의 토지동에 관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번 시험에, 32회 시험에는 지적공부에서 5문제씩 나왔다고 했어요. 그래서 올해는 만약에 지적공부에서 한두 문제 나오고, 나머지 문제들이 작년에 나오지 않았던 토지동에 대해서 시험 문제 나올 가능성이 많아요. 많으니까 이 토지동에 대한 기본 사유 있죠? 사유들을 좀 꼭 암기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각각 한 번씩, 어쩌다 한 번씩 각각 한 번씩 나오는 문제가 뭐냐면, 다음 중 토지동이 아닌 게 문제가 나와요. 그러면 일단 토지동이라는 것은, 자, 이렇게 뭐예요? 토지동에 대한 정의, 이렇게 토지이동이라 하는 것은 토지표시를, 자, 이렇게 토지표시를 뭐하거나, 이 토지표시를 새로이 정하거나, 이렇게 새로이 뭐하거나, 정하거나, 이렇게 새로이 정한다. 정하거나, 그다음에 뭐예요? 변경하거나, 뭐하는 걸 말해요? 말수하는 걸 말해요, 말수하는 건. 그래서 우리가, 자, 이렇게 토지동이 생기면, 누가 소유자가 신청하고, 소유자가 신청하고, 예컨대 논에다 집쳐갖고, 어, 답으로, 답으로 이제 세금 내지 말고, 어, 대로 내야 되는데, 신청을 안 한다는 게. 그러면 논에다 집쳐갖고, 뭐예요? 신청하지 않으면, 자, 이 국가가 세금을 덜 받으니까, 어, 그걸 철저하게 뭐예요? 철저하게 조사해서 등록해야 되니까. 일단 토지동이 생기면, 일단 소유자가 신청해요. 안으면 누가 하겠다는 얘기예요? 직권하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일단 새로이 정하거나, 변경하라는 말수인데, 이렇게 토지동이라는 것은, 토지표시 있죠? 토지표시. 토지표시가 뭐예요? 소재, 지번, 지목, 그 다음에 면접, 경계좌표예요. 어, 경계좌표.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바로 토지이동이에요. 자, 이 토지표시예요. 그러니까 이 토지표시는 이 소재, 지번, 지목, 경계면, 지목을 새로이 정하거나, 이렇게 뭐예요? 새로이 정하거나, 새로이 정하거나, 그 다음에 뭐예요? 변경하거나, 뭐하는 걸 말해요? 말수하는 걸 말하니까. 자, 이 토지동이 아닌 거, 예컨대 지적공부를 복구하는 거, 복구하는 건 뭐예요? 토지동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바다가 된 게 다시 이제 회복을 해요. 이제 회복 등록, 등록, 말수된 건 토지동이에요. 자, 이 말수된 게 등록이 회복되는 거 있죠? 이건 토지동이 아니라, 이건 절대 소유자가 신청하려는 게 않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그래서 다음 중 뭐예요? 자, 이 토지동, 토지동, 토지동이 얘기인데, 다음 중 복구 문제 나올 때, 자, 예컨대 소관총은 뭐예요? 지적공부를 복구할 때, 토지소유자한테 신청하도록 유혹청한다. 자, 말단전 얘기고. 그 다음에, 자, 누가 토지소유자가, 바다가 된 토지가 원상회복이 됐을 때, 90일 이내에 회복 등록을 한다. 말단전 얘기예요. 자, 그 토지동이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일단 토지동, 자, 토지동이 아닌 거, 물론 이제 뭐예요? 시험 문제 답으로 나오는 게, 이 토지표시가 아닌, 예컨대 소유권이 갑에서 울러 바뀌죠? 예, 갑에서 울러 바뀐다. 이 소유자 변경은, 소유자는 뭐예요? 토지표시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소유권의 주소, 어디 살다가, 서울에 살다가 뭐예요? 예컨대 청주로 이사 왔어요. 자, 대전으로 이사 왔어요. 자, 그러면 그건 뭐예요? 주소지가 바뀌고, 거주지가 바뀌는 거예요. 토지표시가 바뀌는 게 아니에요. 뭐 예컨대 그러면 뭐예요? 자, 소재, 충청남도 연기군이, 연기군이 세종시가 됐어요. 그럼 이거 행정구역 명칭이 바뀌는 거죠? 그건 토지동이에요. 자, 그런데, 자, 이 토지, 자, 이 거주지가 바뀌는 건 토지동 아니다. 이해해 주시고, 자, 그래서 여러분 거기, 어디에 289쪽에 토지동의 정의가 있고, 그 다음에 토지동이 아닌 거 있죠? 그래서 소유자의 변경, 주소 변경, 토지 등급 변경은 95년도까지는 우리가 재산세를, 세금을 거둘 때 뭘 갖고 얻었어요? 자, 토지가 1등급이냐, 2등급이냐, 등급에 따라 걸었어요. 자, 그런데, 자, 거기 개별공시가, 이제 96년부터는 개별공시가니까 개별공시가에 따라서, 자, 세금을 걷게 됐어요. 그래서 이 개별공시가 매년 바뀌죠? 이건 토지동이 아니다. 자, 이해만 해 주지 않죠? 자, 그러면 토지동의 사유예요. 이 토지동의 사유, 그래서 이 사유는 일단 세례 정한다 하게 되면 신규등록이에요. 자, 그 다음에 등록전환 있죠? 등신인본부, 자, 등록전환하게 되면 뭐가 바뀌어요? 10원도 바뀌고. 자, 당연히 뭐예요? 등록전환하게 되면, 자, 일단 뭐예요? 임야대장 면적은, 자, 6천하고 3천 분이 없으니까, 자, 1정음이 있었죠? 지속도로 옮겨오게 되면 토지대장으로 온다는 얘기고, 토지대장은, 자, 500과 600도 됐을 수 있으니까 0.1까지 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면적이 달라질 수 있다, 면적이. 자, 신규등록 등록 중에는 토지를 뭐하게 되면, 토지를 분할하거나, 토지를 합병하게 되면, 당연히 뭐가 바뀌어요? 자, 면적이 달라지죠? 면적이 바뀐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자, 지목변경 있죠? 지목변경 있고. 지목이 바뀌는 거죠? 그 다음에, 바다로 된, 자, 등록말수가 있다, 등록말수. 자,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몇 가지? 신규등록부터 바다까지, 이렇게 6가지를 뭐하는 이유가 뭐냐? 하게 되면, 이 6가지는 말 그대로 뭐예요? 이 6가지는 뭐한다는 얘기니까, 한마디로. 6가지만, 뭐예요? 6가지만, 자, 며칠의 의무? 60일에, 90일의 의무가 생깁니다. 뭐까지만? 6가지만 60일에, 90일에 뭐해 생긴다? 의무가 생긴다, 아니고요, 의무가. 자, 그러니까, 당연히 이렇게 의무가 생기는 거, 의무가 생기는 거구만, 이게 이렇게 묶어놨다, 이게 쉽게 얘기해요. 물론, 뭐예요? 이거 이외에도, 만약에 원래 토지가 전인데, 공부의 답으로 등록됐다가, 자, 전을 뭐예요? 답을 전으로 바꾸죠? 이거 토지 표시가 바뀌었어요. 자, 지목이 바뀌니까, 이것도 토지 등에. 근데 우리가 등록사항을 뭐하는 것은? 등록사항을 정정하는 것은, 이것은 뭐예요? 의무가 날짜 60일, 그런 90일 날짜가 없다는 거죠. 자, 축제 변경해도, 지번, 지목, 경계변경자표가 바뀌어요. 그것도 뭐가 없다? 의무가 없다, 아니죠. 하여튼 그래서, 자, 날짜가 없으니까 이것만 뭐예요? 이것만, 토지 등이 생기면 누가 신청하라고? 토지, 자, 이렇게 토지 소유자가 신청하라. 아니면 누가 하겠다? 직권하겠다, 아니죠. 물론 날짜는 뭐예요? 이것도 60일이고, 등록전환도 60일이고, 분할은 당연히 뭐예요? 분할도, 분할은 임의적이에요. 분할과 합병은 뭐라고? 임의적이다. 자, 언제 분할일 때, 언제 강제적인 60일의 의무가 생기느냐. 그래서, 일필지 일부가 이렇게, 일필지 일부가 토지의 형질 변경, 용도가 변경되죠? 용도가 변경되면, 당연히 며칠에 60일의 강제적인 의무가 생깁니다. 자, 그래서 또, 토지 하나의 갑이라는 소유자가, 이 전이란 땅에다가, 일부에다 집을 줬어요. 집을 지니까, 당연히 뭐라고? 자, 이만큼 뭐예요? 용도가 바뀌죠? 그래서, 이때는 토지를 분할해서, 요건 전화로 세금 내고, 요건 대로 내야 되니까. 자, 무엇도 같이, 일필지 일부가 용도가 바뀌면, 당연히 무엇도 같이 하라는 게요. 플러스, 자, 이런 식으로, 지목변경, 지목변경신청서도 함께 제출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합병은 뭐예요? 의미적인데, 주택법에 의한 공동주택부지 있죠? 아파트 질라면, 공동주택부지, 아파트 질라면 뭐하라는 게요? 하나로 합평해서 줘라,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지목이 뭐라고? 공공정지, 장학도. 장학도 뭐예요? 철천재, 구유수 있죠? 구유수 공채, 이런 지목일 때는, 강제적인 매출의 의무가, 60일에 의무가 생긴다. 그래서, 요런 뭐예요? 요런 의무가 생기는 건, 무조건 이제 뭐예요? 하여야 한다고. 자, 그 다음에, 이미적이죠? 어, 네가 뭐예요? 자, 불합리한 지상경기를 시정하거나, 아니면 뭐예요? 아니면, 자, 매매에서 토지를 분할 때는, 네가 알아서 하고 싶을 때 하라, 그 얘기입니다. 하아, 지목변경 61일, 바다만 며칠이라고, 바다만 90일이라고 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몇 페이지에? 289페이지에, 그 신규등록 하게 되면, 시험 먼저 중요한 건 뭐냐, 하게 되면, 일단, 자, 이 신규등록 하게 되면, 뭐 없다고? 등기부 없다. 자, 이런 식으로, 뭐가 없다고? 등기부 없다. 최초로 대장을 만드니까, 등기부 없다. 등기부 없으니까, 고칠 게 없죠? 촉탁하지 않는다. 이렇게, 뭐 하지 않는다? 촉탁하지 않는다. 그래서, 최초로 대장을 만들 때는, 소유권 상의 누군가를 등록해야 되죠? 그래서, 이 소유자증명서는 필요하다. 그래서, 소유자증명서는 뭐예요? 일단, 판결서가 있고, 판결서. 자, 그 다음에, 바다 매립했으면 뭐예요? 중공검사 확인증. 이렇게, 중공, 중공검사 확인증이 있고. 자, 그 다음에, 도시개발사업에 있어서, 자, 토지 소유자가 없는, 국유화된 재산이 있죠? 그래서, 개발사업 쪽에, 언화 소유권자 없는 토지를, 지자체장명의로 하려면, 자, 국유화 땅을 관리하는, 그, 그, 장관이, 기획재정부 장관입니다. 그래서, 기획재정부는, 협의서가 필요해요. 하여튼, 기획재정부 장관 나오면, 무슨 장관 나오면, 기획재정부 장관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면, 무조건 뭐라고? 아, 이건 신계등록이다. 하여튼, 그래서 등기부 없다. 촉타하지 않는다. 자, 신계등록의 최초의 대략 말릴 때, 수유권사항은 누가 조사한다고? 소관청의 조사 등록한다. 소관청의 조사 등록한다. 그게 중요해요. 그래서, 289페이지, 그, 자, 신계등록 정의가 나오고, 쌍가로서 한번 절차했죠? 61동그라미 치고, 거의 수유권증명서면, 판결서, 중공검사 확인증, 그 다음에, 무슨 장관? 기획재정부 장관이에요. 그 밑에, 신계등록 측량성과도 미천부라는 것은, 자, 측량을 해요. 자, 도면을 내지 말라는 얘기에요. 도면은 기사가, 기사가 측량해서 기사가 내면 되지. 수유권자가 기사한테 돈 주고 받아서, 기사한테 측량 수수료만 내면 되지. 기사한테 받아서 내고, 그러지 말라는 얘기에요. 어차피 뭐에요? 기사가 측량했으니까, 누가 내면 돼요? 기사가 내면 된다. 이렇게 보지 않죠? 어? 자, 넘겨보시면, 거기, 그, 290배 등록전환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시의 문제에 나올 가능성이 많은데, 이게 넘버 아니에요. 이게 법이 개정되고, 3년 동안 안 나와서, 나올 가능성이 제일 많습니다. 넘버 2가, 자, 임의적 사항보다는 뭐에요? 예외적 사항 있죠? 이게 넘버 2에요. 그 다음에, 지목변경이나 분할이 넘버 3이고, 이게 넘버 4입니다. 신규등록이 넘버 4에요. 이, 왜냐면 이 신규등록은 어디에서, 촉탁사에도 나올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여기보다는 그쪽이 촉탁사이고, 정리부분 쪽이 이제, 정리부분 쪽이 더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뭐에요? 순위가 넘버 4다, 이렇게. 다시 얘기하지만, 지적에서, 하여튼 10문제 이상을 나와야 되기 때문에, 왜? 우리가 공심법이 24문제고, 세법이 16문제에요. 근데, 12문제씩, 지적이 12문제, 자, 뭐가, 자, 이 세법이 16문제니까, 이 등기법하고 지적 합해서 24문제 중에서, 등기법이 시험문제, 자, 잘 안나와요. 일반적인 사람들이. 그러니까, 지적에서, 10문제 이상 나와야 되니까, 공급이 좀 받으셔야 돼요. 자, 그랬을때 등록전환은, 임야대장에서, 토지대장으로 바꾸는게 등록전환이에요. 항상 뭐에요? 항상, 자, 바꾼다는 건 비싼쪽으로 바꿔야지만, 국가가 뭐에요? 세금을 더 많이 거둘을 수 있어요. 그러면, 자, 이 올해 등록전환의 뭐에요? 올해 등록전환의 기본 모터는 그거에요. 무엇이 더 가능하다? 지목변경 없이 할 수 있는거. 그게 가장 중요한 얘기에요. 그래서, 하여튼, 산지관리법, 건축법 나와서, 산지관리법에, 산지전용 허가신고, 건물, 건물을 다 짓고 나서, 사용승인받는게 아니라, 건축물에 따른, 건축법에 따른, 건물, 건축, 건축을 짓겠다고 허가신고 있죠? 그래서 뭐가 나오면, 허가나 뭐에요? 허가나 신고를 하게 되면, 무엇이 더, 지목변경 안하고도, 지목변경 없이도, 뭐 할 수 있다니까, 등록전환 신청할 수 있다. 그렇게 봐야 된다. 아니죠? 하여튼, 그래서 거기, 대부분의 토지이든, 임야도에 등록된, 도시금관리계획선에, 하든, 무엇이도, 지목변경 안하고, 다 가능한게, 기본 뭐에요? 기본 모토에요. 모토. 그래서 항상, 등록전환은 뭘 안한다고, 지목변경을 안한다. 등록전환은 뭘 안한다고, 지목변경 없이 가능하다. 그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소유자 61이고, 그죠? 허위신청은, 1년이의 제공과 10년이고, 자, 이것도 측량을 하는데, 도면은 누가, 도면은, 기상화 낸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등록전환이, 면적 측량의 오차 있죠? 면적 측량. 그러면 우리가, 신등분압지 받아, 뭐, 신등분압지, 신등 뭐에요? 분압지, 이 신등분압지 받아, 그랬을 때, 자, 측량하게 되면, 사람이 하는 일이라, 오차가 생기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오차가 생기면, 오차를, 국가가 허용 범위를 정해놨는데, 일단, 자, 면적을 측량할 때, 전후가 비교가 되는데, 이건 땅이 바다가 됐으니까, 그러니까, 제껴, 제, 저, 뭐에요? 자, 해당이 되지 않고, 합병과, 증목병에, 아예 측량 안 하니까, 해당하지 않고, 그 다음, 신규등록도, 이거는 바다가 땅이 됐으니까, 전후가 비교가 안 돼요. 자, 빠지고, 그 다음에 뭐에요? 등록, 전환하고, 뭐하만, 분알만, 시험문제 등장하고, 이것만, 답으로 잘 등장하니까, 이걸 해도 기억하라, 아니죠. 그러면, 일단 뭐에요? 등록전환, 자, 물론, 측량하게 되면, 이 면적에 대해서, 측량의 오차가 있다? 이 오차를, 국가가 허용범위를, 뭐 해놨다니게요? 정해놨다. 측량 오차에 뭘 정해놨다고? 허용 범위를 정해놓은 것이다. 아니죠. 그러면, 측량 오차의 허용범위를 정했으면, 이 허용범위 뭐에요? 허용범위가, 자, 등록전환, 이네냐 뭐에요? 이네냐 초과했느냐, 그 다음에, 분할도 뭐라고, 이네냐 초과했느냐, 알죠? 이게 공식이에요. 시험문제 나오게 되면, 공식처럼 뭐에요? 공식처럼, 자, 시험문제 나오는데, 그 공식처럼 나오는게 뭐냐, 하게 되면, 이네면, 임야대장은, 자, 1제곱미터에요. 3천과 6천이 있고, 토지장으로 옮기면, 자, 당연히 뭐에요? 지역 들어오기면, 600과 500으로 갈 수도 있으니까, 0.1로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등록전환 이내 하게 되면, 옛날 임야대장 면정하면, 등록전환이 필요가 없지. 그래서, 일단, 자, 등록전환 이내는 뭐에요? 등록전환될, 고치는게 아니에요. 그냥 정리하는거에요. 등록전환될, 이 등록전환될 면적이다. 그겁니다. 그죠? 근데, 만약에 초과했어요. 초과했으면, 당연히 뭐에요? 고쳐야 되는거에요. 등록전환 네 글자니까, 직권정정이에요. 자, 이렇게 직권정정이다. 직권정정. 자, 그러면, 만약에 분할하게 되면, 이내죠? 이내면, 토지가 만약에 면적이, 자, 이런식으로, 종전, 분할전자 면적은 300이에요. 자, 300점으로, 100씩 나누자고, 100씩 똑같이 나누자고, 이렇게, 합의를 봤어요. 자, 이래서 100씩 나눴어요. 그래서, 일단 여기 100이고, 100이고, 100인데, 측량이 보니까, 여기 97이고, 여기 98이고, 여기 105에요. 그러면, 당연히 뭐에요? 당연히, 자, 이 초과된 부분 5를, 각 면적 100씩 나누기로 했으니까, 면적 비율대로, 똑같이 나눠준거에요. 여기다 3 주고, 여기다 2 주고, 그래서, 이내 하게 되면, 똑같이 뭐한다고? 똑같이, 나눈단. 근데, 초과하게 되면, 고쳐야 되겠죠? 그건 정정이에요. 그래서, 일단, 거기 나온 대로, 어, 나온 대로, 등록전환 분할하기라 하면, 등록전환, 자, 첫번째, 등록전환 동그라미 치고, 그 다음에 뭐에요? 뒤에, 이내 동그라미 치고, 등록전환 이내 하게 되면, 자, 그 아랫줄에, 자, 등록전환 될 면적을, 등록전환 면적으로, 등록, 줄 치세요. 등록전환 될 면적, 등록전환 될 면적이다. 등록전환 될 면적. 그 다음에, 자, 거기, 자, 두번째 줄에, 거기 허영범위 초과 동그라미 치고, 초과하게 되면, 자, 네 글자죠? 직권으로, 그 밑에 줄에, 직권으로 정정한다. 분할의 경우, 분할 전환 면적 차이가, 허영범위 이내 동그라미 치고, 이내라고 하게 되면, 자, 당연히 나누고, 그죠? 똑같이 나누고, 나누고 써있고, 허영범위는 뭐에요? 초과 나오죠? 초과, 초과하면 맨 끝에 뭐라고? 정정이다. 그렇게, 그렇게 기억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291페이지 분할은 뭐에요? 이미적 상인데, 언제 강제적인 뭐가 생기냐면, 일필질부가, 그래서 거기, 대상 밑에 상가를 3번 있죠? 절차 보시면, 분할은 소유자의 임의상이다. 예배 주척시면, 일필질부가 형질변경, 용도가 다르게 되죠? 용도가 다르게, 아까 봤죠? 다르게 됐어요. 그때 며칠에, 61회무가 생겨요. 모두 함께한다고, 줄지세요. 지목변경 신청서 함께한다. 그래서, 이렇게, 일필질부가, 일부가, 용도가 바뀌면, 모두, 자, 분할도 신청해야 되지만, 모두 신청하라고, 지목변경 신청도, 용도변경, 이때는 하여야 한다. 왜? 의무가 생기니까, 뭐에요? 하여야 한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렇게 받으시고, 자, 그렇게 받으시고, 그 다음에, 음, 그 다음에 거기, 허위신청 후 무조건 1년이야, 천만원이고, 자, 그 다음에, 측량성과도는, 누가 낸다고, 기사가 제출한다, 아니게, 자, 합병, 측량 필요 없죠? 동그라미씨구, 측량 필요 없죠? 넘겨오시면, 측량의, 이제, 그 합병의 요건 나와요, 합병의 요건. 합병의 요건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두 땅을 뭐에요? 하나로 합하죠? 하나로 합하게 되면, 하나가 되는데, 자, 합병할 수 없는 거, 우리가, 등기법에서는 합병할 수 있는 게, 세 가지에요, 세 가지. 그 세 가지가 뭐냐, 하게 되면, 모든 토지, 모든 토지 필요 그냥, 뭐에요? 모든 토지든, 일부 토지든 뭐에요? 무슨 물건 나오면, 용익물건, 임차권 나오게 되면, 무조건 뭐하는 거에요? 합병의 가나다 안이죠. 자, 두번째, 자, 모든 토지에, 이 모든 토지에 뭐에요? 모든 토지에, 저당권이나 무슨 등권은? 근저당권 있죠? 이 저당권이나 근저당권, 저당권이나 무슨 등권, 근저당권 등기는, 앞에 무슨 말이, 등기 원인 및, 그 연월일과, 뭐가 같아 돼요? 접수번호가 동일하다면, 이건 뭐에요? 자, 이것은 하나의 단일물이 되니까, 이것만 합병이 가나다. 그 얘기에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모든 토지에, 자, 모든 토지에 무슨 등기? 모든 토지에 신탁등기가 됐어요, 신탁등기. 자, 그래서, 자, 이렇게, 용익물권, 용익물권만 전부 일부가 가능하니까, 용익물권만, 합병대상 모든 토지는 상관없어요, 일부도 되고, 전부도 되고, 아무 상관없어요, 근데, 일단, 이 저당권이나 근저당권은, 모든 토지에, 등기 원인 및, 연월일이 같고, 접수번호가 같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러면, 자, 접수번호까지 갔다 하는 것은 뭐에요? 같은 동시간에, 동, 같은 거에요, 같은 날 같은 시간이죠? 그렇게 했다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절대, 제3의 권리가 끼어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근데, 자, 이제 그거하고, 이제 무슨 등기하고, 신탁등기도 마찬가지고, 요 세가지만, 합병에 관한 것이다, 근데 등기법은 그렇고, 지적에서는 뭐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A당하고, B당이 있어요, B당, A당, B당이 있죠? 이 두개를 합해서 하나가 되려면, 일단 뭐 같아야 돼요? 일단, 공유집은, 여기서 갑과 을이 있고, 갑과 을이 있으면, 자, 갑과 을이 하나는 3분의 1이고, 하나는 3분의 2고, 하나는 4분의 3이고, 4분의 1이라면, 합병 못해, 왜? 뭐가 다르다? 공유집은이 다르다, 합병 못한다, 그 다음에, 서로 소유자의 주소가 틀리죠? 안된다는 얘기에요, 자, 이 땅은, 이 땅은 충청도에 있는데, 서울에 살 때 사고, 이 땅은 뭐에요? 예컨대, 어디에서 와서, 총주의사에서 샀다, 그 얘기입니다, 총주의사. 자, 그러면, 일단, 소유권자는 같은데, 뭐가 틀리면, 주소지가 다르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뭐에요? 합병을 못해요. 왜 그러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재산세 안내문을 보내줘야 되는데, 재산세 안내문을 어디다 보내줄지 몰라요. 자, 이 두, 이 소유권자의 등기부, 등기부 등초본, 등초본 있죠? 초본, 초본을 보고, 거주주의가 정확하다면, 이 동일이 맞다면, 거주주의가 다르더라도 동일이 맞다면, 자, 뭐 해주겠다는 얘기에요. 합병이 가능하다, 그런 얘기에요. 자, 무슨 등기하고? 신탁 등기. 자, 그 다음에, 지적에서는, 요건 등기법이라고 했죠? 지적에서는 뭐라고? 합병 대상 토지, 다 같아요. 다 같은데 뭐라고? 이 B라는 토지의 일부에다 집을 줬어요. 무슨 사유가 생겼어요? 분할 사유가 생겼죠? 분할을 먼저 하고, 분할을 먼저 하고, 합병을 하든가, 아니면 분할과 동시에 뭘 신청하든가, 합병을 신청하면 받아주겠다, 그런 얘기에요. 자, 그래서 뭐에요? 그래서 거기, 그 요건 중에, 우에서 두 번째, 우에서 좀 두 번째 있죠? 합병하고자 하는 토지 지목은 같으나, 그 중 일부가, 지목변경 사유가 있어서, 분할 대상 토지가 없을 거, 이렇게 써있죠? 그 얘기하고, 그 다음에, 자, 그 밑에서 두 번째 있죠? 밑에서 두 번째, 자, 밑에서 두 번째, 뭐라고 써있어요? 자, 소유자별 공의 지문이 같고, 주소가 동일하다 써있죠? 그게 다르면 합병하지 못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절차, 그래서, 자, 일단, 의무적이 아니죠? 하고 싶을 때 아는데, 의무적 합병은 거기 써있죠? 60일에, 도로, 하천, 재방, 구고, 유지 및, 공장용지, 그게 바로 뭐에요? 장악도, 철천제, 구유소, 공채에요. 그래서 우리가 시험 문제, 자, 한 뭐에요? 자, 요새 시험 문제 잘 안나오는데, 그래도, 자, 이건, 토지 등 중에, 예외적인 사항이니까, 받으시고, 그냥, 자, 장악도, 철천제, 장악도 얘기인데, 여기가 뭐에요? 요게, 유지에요, 유지, 이게 뭐라고, 유지, 유은지가 아닙니다. 네, 그건 한번 이해해두자. 유원지다, 유지가 아니고 유원지다. 그 다음에, 지목변경, 공구상 다른 지목으로 바꾸는 것이죠? 측량 안해도 된다 그랬죠? 그래서 대상이 몇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가 있어요. 맨 뒤에 뭐라고? 공사가 중공된 토지에요. 공사가 뭐라고? 중공된 토지다. 이 공사가 중공된 토지라고 하는 것은 뭐냐? 공사가 중공된 토지라고 하는 것은, 자, 만약에, 택시개발 공사가 중공됐으면, 여기다, 자, 주거 건물을 짓지 않더라도, 그 땅은 됩니다. 학교부지 공사가 중공됐으면, 학교부지 공사가 중공됐어요. 학교를 짓지 않더라도, 공사가 중공됐다는 단어가 나오면, 그 지목은 뭐예요? 학교용지로 바뀌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공사가 중공된 토지,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공사가 중공된 토지, 그 다음에 토지, 또는 뭐예요? 또는 건물에 뭐라고? 또는 건물에 뭐예요? 건물에 용도가 바뀝니다. 용도가, 토지. 그러면 상시적이 뭐예요? 상시적인,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자, 그 다음에 공물, 자, 그, 닭나무, 뽕나무 있죠? 원회작물, 닭나무, 뽕나무, 물론 과수료는 빼고, 자, 그런 토지가 뭐예요? 뭐예요? 그런 토지가, 자, 토지가 만약에, 그런 토지가, 집을 짓게 되면, 용도가 바뀌죠? 이제, 왜? 주거 건물이 있을까? 그러니까, 이러거나, 자, 또는 건물의 용도, 예컨대 만약에 뭐예요? 시골분교가, 자, 시골분교니까, 학교용지죠? 자, 학교가 폐게 되고, 자, 거기 동네에 어르신들이, 17일간 돈을 모아서, 자, 자기, 그, 자기 지방의 민속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민속박물관을 줍니다. 뭘 줬다고? 민속박물관 줬어요. 이 민속박물관을 두게 되면, 박물관이 됐죠? 이제 더 이상 뭐가 아니에요. 학교용지가 아니라, 물어봐야 돼요. 자, 대로 봐야 된다. 그러니까요. 대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예요? 세 번째는, 도시개발 사업 등의 원원화 사업 수지를 위해서, 원원화 사업 수지를 위해서 사업 시행자가, 공사 중공전에 뭐예요? 합병을 신청했다. 합병을 신청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말 그대로 뭐예요? 도시개발 사업 쪽에, 무슨 지역이라고? 도시개발 사업 쪽이다. 사업 쪽. 이 사업 쪽에서, 사업 시행자가 합병을 신청한다는 것은, 합병은 도대체 왜 하느냐, 합병은. 합병은 뭐예요? 합병은 왜 하는 이유냐 하게 되면, 여기 공동체 부지 있죠? 아파트 질려면 하라는 게, 아파트 질려면, 자, 물론 뭐예요? 장학도 철천제는 공공정지니까, 그건 빼고, 개발 사업을 하면서 합병 신청하면, 거기 집 질 것이다. 그래서 담당 공무원은 뭐예요? 아, 이 사람 집 질러 가는 것보다, 그걸 알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있죠? 이 세 가지가, 지목변경 해야 되는 사유인데, 만약에 토지동 사유 중, 다음 중 토지동 사유 중, 지목변경을 하지 않고, 신청이, 토지동 신청이 가능한 거 하게 되면, 이게 1번, 2번, 3번, 이게 4번이죠? 분할도 해야 되지만, 모두 해야 되니까, 용도가 바뀌면, 용도변경 신청, 지목변경 신청도 해야 되니까, 그거 하나 빼고, 나머지 다 뭐 할 수 있어요? 자, 신청이 가능하다니까요, 등록전환. 그 다음에, 지목변경, 지적증량 불필요하죠? 자, 방금 얘기한 대로, 이 세 가지죠? 이 세 가지는 왜 외우라고 했어요? 자, 이 등록전환이 뭐 없이 하는 거니까, 지목변경 없이 하는 거니까, 외워달라고 얘기했고,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61이고, 1년 이하에 뭐예요? 천만의 벌금이고, 뭘 한다고? 칭량을 하는데, 칭량을 하는데 뭐예요? 칭량 성과도나, 이런 것은, 누가 제출하지 않는다고, 수입권자가 낼 필요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발화된 토지의 등록마스는, 두 가지만 보자. 하나는 날짜가 90일이에요. 딴 거 다 며칠인데, 60일인데, 뭐만 90일이라고? 바다만 90일입니다. 뭐만? 바다만 90일이다. 이게 바다만.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뭐예요? 절차적으로 봤을 땐, 일단 통지반납도 90일이죠? 다른 건 다 사유발생한 납도예요. 60일이에요. 근데 뭐예요? 받으려 된 등록마스는, 바다가 됐죠? 바다가 된 거니까, 자, 이것은 뭐예요? 본인이 목격을 못해요. 자, 통지를 받아야 돼요. 네 땅이 바다가 됐다. 없어졌다. 있으면 이익 제기하라고 해서, 뭐한다는 게요? 말소를 뭐예요? 말소를 통제한다는 게요? 자, 하여튼 그래서, 의무중 합병 중에는 뭐예요? 거기, 토지용지 등의 토지로서, 합병해야 될 토지는, 토지인 경우에는 뭐예요? 자, 의무가 있다고, 없다고? 의무가 있다. 의무가 거기, 거기 뭐예요? 저, 의무중 합병 얘기죠? 의무중 합병 얘기죠? 여기 지금 뭐예요? 그, 바다에 대한 등록마스는, 90일인데, 다른 건 다 뭐예요? 이거 다른 건 다 뭐예요? 자, 사유 발생했죠? 이것만 뭐라고? 통지받아야 된다는 게요? 통지. 그래서 거기, 자, 받아라 된 등록마스의 있고, 그 다음에 거기, 자, 그 절차 중에, 두 번째, 토지 소유자가 통지받은 날부터, 뭐부터? 통지받은 날부터, 며칠이라고? 90일이에요. 90일, 통지받은 날이에요. 다는, 사유가 발생한 날인데, 받아만 뭐라고? 통지받은 날부터, 며칠이라고? 90일이다. 90일이에요. 물론 이제 허위하게 되면, 1년에 천만 원이고, 그 다음에, 자, 소관청은, 말수된 토지가, 지형변으로 다시 토지가 됐죠? 소관청이 집권하는 거예요. 절대 어떠한 경우도, 회복등록, 아까 뭐라고 했어요? 소유자가 신청하면 안 된다 그랬죠? 그래서, 토지 등이 아닌 거, 복구. 복구 뭐가 아니다? 토지 등이 아니다. 회복등록 뭐가 아니라고? 토지, 이동이, 아니다. 그래서, 받아라 된 등록마스는, 하나는 뭐예요? 며칠? 90일이다. 며칠이라고? 90일이다. 통지받은 또 91일이고, 다른 하나는 뭐라고? 다른 하나는, 자, 다른 하나는, 절대 회복등록은, 회복등록은 소유자가 하는 게 아니다. 회복등록은 뭐예요? 누가 알아서 한다고? T권으로 알아서 한다. T권이다. 이렇게, 그 두 가지가 중요해요. 두 가지는, 두 가지는 꼭 보자 있죠? 자, 그 다음에 축적변경은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